지금 명지대학교에 있는 박정호라고 하고요. 이것저것 유튜브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연구소도 운영하고 경제와 관련된 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워낙 유명하시니까요. 아유 이르세요. 2023년이 되었는데요. 올해는 주식시장이 작년보다 좀 나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선방한다. 선방한다라는 단어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는 경제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변동폭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것 같아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여타 국가들 또 중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국가들의 주종 그 증시를 떠받들고 있는 주종들을 보면 필수제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안 받는 것들이 가장 근절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중남미 국가들도 농업이고 그다음에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농업 관련한 법인들 또는 금융회사들 이렇게 묵직한 회사들이 꽤 비중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깝게도 경기민감주라고 불리우는 게 주종목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죠. 우리나라 증시의 30-40%를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들이고 그다음에 건설, 중공업, SOC 이런 쪽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그냥 휘총휘총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증시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게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중눈이다 보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상반기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큰 재미 보기는 어렵고 전 세계 경제도 안 좋다니 다른 나라 경제도 많이 빠질 거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경제라는 게 항상 또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하면 또 우리나라의 특성상 다른 나라보다 제일 먼저 뛰는 거죠. 그래서 6월 넘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경제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는 만약에 증시가 반등한다면 우리나라 경제 증시부터 먼저 뛰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좀 늦춰진다 해도 언젠가는 오르긴 오르는 거죠? 그럼요. 제가 이건 하나 꼭 말씀드릴게요. 제 주변에 저는 경제학과 출신이고 또 전공을 이쪽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 주변 지인들이 금융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간접적으로 회사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친구들이죠. 그런데 제 주변에 비관론자들 중에서 지금 그 회사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비관론자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수익이 뭘까? 사실은 본전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하고 아무것도 시도를 안 하니까요. 그런 건 결국 큰 성과라든가 미래를 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웠을 때도 그 안에서 또 기회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다시 좋은 시절이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적극성을 발휘했던 지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끗발 날리는 친구들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도 큰 부를 잃은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어려우신 점들이 다들 있으시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계좌도 만만치 않게 망가졌지만 이 와중에서도 뭔가 또 수익을 반전을 도모할 만한 걸 찾아보신다면 또 좋은 성과들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들어와서 상승장 맛보고 1년 내니 하락장 맛보고 그래서 이게 다시 올라가는 게 맞나 오히려 여기서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떠나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시장은요. 떠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IMF 외환위기 때 그때만 다시 오면 내가 삼성전자 샀을 텐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만 다시 오면 뭐 샀을 텐데 이 소리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타이밍을 보고 매수하고 매도하는 기법 그리고 상황을 판단하는 역량들은 내가 시장에 계속 체류하고 있어야지만 그게 내 몸에 배는 거죠. 갑자기 장 좋을 때 쓱 들어와서 재미보고 난 갔다가 증시에 한참 잊고 있다가 또 요즘 장 좋으면 들어온다.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보면 코로나19 터지자마자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1500 근처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개인들 중에서 들어온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3000 찍으니까 불특정 다수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그게 아직 판단이나 훈련이나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뒷붙친 거죠. 그래서 증시에는요. 큰 돈. 장이 안 좋을 때는 당연히 큰 돈 넣으시면 안 되겠죠. 현금 비중도 늘려놓고 조금 안전적인 곳으로 돈을 돌려오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시에 머무르셔야 다음 또 파도가 오는지 그 파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역량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연말로 갈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긴 하다. 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슈가 전쟁 이런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제 모델이나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만 저뿐만 아니라 지금 하반기에는 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진단들이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국고채 3년물이 금리가 낮아졌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기준금리를 각 국가들이 더 안 올릴 뿐만 아니라 기준금리에 대한 여러 변화 흐름이 예견된다라는 게 시장의 선반영된 흐름입니다. 이게 저 개인의 생각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비슷한 형태로 배팅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보실 때 지금 만약에 여윳돈이 좀 있다고 하면 주식을 살 타이밍이라고 보시나요? 그럼요. 실질적으로 이 주식에서 지금 고수들이라고 부른 분들은 저평가되었다고 판단되는 주식들을 자신이 판단한 종목에 배팅을 할 제일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래가 정해진 시장이거든요. 매년 두 자릿수에 가까울 정도의 성장률을 계속 보여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인더스트리입니다. 그런 반도체 분야에서 지금 업황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런데 반도체가 없는 미래 상상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만드는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만들 줄 아는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런 과정에서 반도체 같은 거 쌀 때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해놓자 이런 흐름들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난 2년 동안 주가 달렸던 분야가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테크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빠져도 빠졌다 이렇게 판단되신 분들은 그런 거에 많이 드시더라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불황이라고 볼 때는요. 코스닥에 있거나 아니면 먼 미래를 보고 지금 재무적 성과가 없는 회사들에 투자하는 거는 비중을 많이 줄이세요. 왜냐하면 이 겨울을 그 회사가 아무리 기술이 있다고 해서 ceo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꼭 이 혹한기를 견뎌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럴 때는 어디에 쏠림이 많으냐면 믿을 수 있는 재무적 성과도 있는 대장주들에 해당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최우량주 아니면 우리나라 굴제 테크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저평가됐다라고 판단되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네이버 카카오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사실 많이 떨어져 있고 앞으로 사실 큰 장밋빛으로 우리에게 다시 미래지향적인 소재를 만들고는 있지 못하긴 합니다만 결국 다른 이렇게 또 보셔도 돼요. 많은 분들이 네이버나 카카오가 제시했던 우리에게 제시했던 그 장밋빛 미래가 다 지금 사업이 철회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판단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 불황에는 또 독특한 일들이 생겨요. 뭐냐면 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중하위권 회사들이 매물로 나와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A라는 판에 주력으로 삼고 있는데 B나 C 이런 분야에서 뭔가 의미 있는 시도를 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추가 투자를 못 받은 거죠. 아니면 적자로 전환돼서 이제 회사를 매물로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 분야의 리딩 회사들 같은 경우 우리가 메타버스 분야에 그것도 한 번 해야 되는데 아니면 오토 분야에서 그것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고 아직 못했었는데 그걸 나름대로 꽤 해놨던 숙제를 많이 풀었던 회사가 시장의 매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값싸게. 그러면 이런 큰 회사들은 그동안 벌어놨던 어떤 잉여금이라든가 추가적인 투자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을 굉장히 싸게 매집을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그들 회사의 시장 지배력이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회사 자체가 미래 청사진을 또 못 제시해서 주가가 추춤한다 하더라도 다른 회사를 일순간 매입해서 새로운 청사진을 내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도체 이런 IT 플랫폼 이런 것들을 좋게 보셨는데요. 국민주 중에 하나가 또 많이들 관심 있는 게 2차전지인데 혹시 2차전지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네. 2차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 아직 교통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새로운 어떤 인더스트리가 이렇게 붐업이 이뤘을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그게 워낙 큰 시장이 될 게 뻔하니까 많은 회사들이 뛰어듭니다. 대표적으로 이 전에 2차전지와 유관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또 태양광이죠. 우리나라 굴지에 h사부터 해서 l사부터 해서 많은 회사들이 태양광 산업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태양광 분야에서 그 많은 회사들의 군웅 활거가 있다가 결국 이 치킨게임에 해당되는 저가 공략이라든지 아니면 반덤핑으로 그냥 묻지마로 그냥 내가 손해보고 설비해 주겠다라든가 이런 굉장히 공격적인 경영을 했던 중국 회사의 입김을 결국 못 넘었죠. 다 중국으로 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리나라 굴지에 야 그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가 그걸 하는데 뭘 해도 못하겠어? 이런 인식들도 있어서 투자한 회사들도 있을 텐데 분들도. 그런데 결국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태양광 거의 고사 직전에 갔다가 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중요한 교훈이에요. 2차전지도 지금 우리나라 3사를 비롯해서 중국 회사 유럽 회사 이 수많은 회사들 일본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다 뛰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가 옥석이 가려질 타이밍은 올해 내년 이때 옥석이 가려질 것 같아요. 물론 저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하는 스타일입니다라는 분들은 이 3, 4년 뒤에 그 업계의 가장 리딩 컴퍼니가 될 것으로 난 딱 얘가 보인다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싸졌을 때 사셔서 기다리셔도 되죠.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5%도 안 되는 세상이면 아직 95%는 지금 무주공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다 먹을 것 같은 회사 내 눈에 보이면 그걸 사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위험해 보이고요. 아직 업계의 판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조금 지난 다음에 망할 건 망하고 남의 회사에게 인수합병 당할 회사는 당하게 하고 그다음에 판도가 딱 보여졌을 때 그때부터 저는 안정감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그때 들어가도 되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에 뛰어드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 아직 성적표가 다 안 나왔다. 하나 있고 두 번째 우호적인 전 분위기라고 봐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태양광이나 기존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이런 분야에서 중국이 너무 빨리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전개될 시장에서는 중국을 확실히 배제하는 굉장히 강한 포석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2차전지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의 가장 주된 경쟁사는 다 중국이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밸류체인에서 물론 중국이라는 단일 시장은 본인들이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그 밖의 밸류체인에서 중국의 2차전지 회사들이 만약에 배제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3사에게 어마어마한 기회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저희 같은 경제학자들이 단순히 시장 원리나 기업의 어떤 내재가치 이런 걸로만 판단하는 숫자가 아니라 그 국가의 정치적 리더십들의 단판, 결단 아니면 용단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 되잖아요. 얼마나 중국 회사를 누를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숨통을 틔워주면서 서서히 죽여야겠다 미국 입장에서는.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태양광 때처럼 2차전지도 지키자. 손해보고도 장사해. 국가에서 보조금 다 줄 테니까 하면서 가격을 막 미친 듯이 낮췄다. 그럼 또 이게 판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가 권력들의 파워 게임들이 섞여져 있을 때는 사실 단순히 재무적인 상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게 시간이 좀 걸리는 인더스트리다. 이렇게 보는 맥락이 그런 게 있는 거죠. 국자분들은 2차전지의 기술력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세계 1위로서 거기가 좀 진입장벽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참 이게 저도 한동안 한 3, 4년 동안은 기술경제 학회들하고 굉장히 일도 많이 했고 국가에서 발주해 주셨던 저에게 주셨던 프로젝트도 기술경제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기술을 그때 많이 스터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공대 분들하고도 또 많이 코어학을 했을 기회가 있었는데 기술이 참 재밌더라고요. 뭐냐 하면 제일 좋은 기술이 제일 보편화되거나 제일 대중화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비유를 제일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자판 칠 때 그 자판의 뭐라고 할까요? 배열을 쿼티 자판이라고 부르죠. 그걸 왜 쿼티라고 부르냐면 옛날에 쿼티라는 타자기 회사가 있었어요. 이 타자기 회사가 자신의 타자기를 여기저기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판매 사원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되는 게 아니니까 타자기를 이렇게 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타이피스트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쿼티 회사는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타자기 들고 다니면서 이거 잘 작동됩니다. 시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연을 잘해줄 방법으로 생각한 게 다른 거 치지 말고 독수리 타법으로 우리 타자기 배열의 맨 위에 회사 명칭인 쿼티를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타자기로 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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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잘되죠? 사세요. 이거 하라고 자판 배열을 쿼티라는 회사 상호를 맨 윗줄에 놓은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인체 공학적인 배려 없는 거고 언어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모음이 제일 발달된 어느 손가락으로 치게끔 만드는 이런 배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MIT 공대라든가 수많은 이런 내노라 뉴스의 대학들에서 우리 인간의 손가락에 대한 인체 공학적인 내용과 언어적으로 어느 알파벳이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적게 쓰이고 어느 게 어느 거랑 같이 쓰이고 이걸 배려해서 좌판을 새로 만들었었어요. 그 시도를 몇 번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부 실패했죠. 왜? 우리 모두 이미 쿼티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바로 기술이라는 게 이거예요. 기술을 누가 좋은 걸 가지고 있고 최고의 기술이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어떤 사람이 그게 대중적으로 또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쫙 깔았다라고 하면 그게 기술 표준이 되고 세계 산업 표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여나 우리 기업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들을 어떻게 보면 너무 믿고 과신해서 그러니 우리 시장을 지킬 수 있다. 2차전지 시장은 우리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래서 아직 2차전지가 판세가 안 정해졌다 말씀드렸던 이유들이 바로 이런 맥락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반도체 측면에서는 오히려 2차전지가 약간 신재생에너지를 얘기해 주시면서 신재생에너지처럼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산업은 조금 다른가요? 다르죠. 기술력이 조금 더 필요한 건가요? 기술력도 있고 구조적으로 이제 이건 판도 정해져 있고 그 판을 보고 어느 정도 우리가 전망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우리나라 입장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아마 대부분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기계장치, 소재, 부품은 한 50% 정도는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에 반도체 기기나 소재나 이런 걸 사오지 않으면 그걸 도입하지 않으면 반도체 자체를 못 만들어요. 그러면 미국과 일본의 밸류체인 치포라고 옛날에 불렀던 이거랑 좀 친분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제 판매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반도체의 70%는 이 나라가 혼자 소비합니다. 어딜까요? 중국. 중국이요.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하는데 중국에게 장사 안 하고 반도체 사업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반도체의 얼마가 중국에 팔리느냐? 홍콩 경유에서 들어가는 것까지 하면 연도마다 좀 차이 있습니다. 거의 반절이 중국에다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다 반도체 못 팔면 우리는 반도체 절반 가까이 못 파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느냐? 판매처를 따지고 보면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런데 만들려고. 만들어야 팔 거 아니에요. 만드는 관점을 보면 미국과 일본에 친해야 되고. 이게 샌드위치 같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아니면 반도체를 원활하게 수급받기가 상당히 불편해져요. 못한다는 것까지는 경제에서 그런 건 없어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말고 반도체를 전 세계에서 제대로 만드는 국가 어딜까요? 미국이 있고 또 대만이죠. 그런데 미국은 이미 우리도 중국에게 팔지 말라고 하는 나라인데 본인들은 팔까요? 안 팔 거예요. 그럼 대만이 남았는데 한국과 중국의 관계와 대만과 중국의 관계 어디가 더 냉랭하겠습니까? 대만과 중국의 관계. 그럼요. 그럼요. 과거에는 TSMC의 우수 인력들을 중국이 대거 수혈 받았어요. 좋게 말하면 수혈이고 빼내간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SMIC인데 우리나라 언론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삼성전자 우수한 인력들 중국에 많이 뺏겼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삼성의 우수한 인력이 중국으로 간 숫자에 비해서 대만의 우수한 인력이 중국으로 간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 이유는 같은 중화권이고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집합이 많다 보니까 그쪽 인력의 활용 가능성과 유의미함 이런 게 훨씬 더 크죠. 그렇게 대만 의존적인 산업 구조도 상당히 반도체 분야에서 가지고 있었던 게 중국인데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냉랭해지면서 이제 반도체 분야의 전문 인력이 더 글로 못 빠져나가도록 단돌을 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와 관련된 기타 밸류체인도 중국과 관련된 건 도와주지 마라 훨씬 더 엄정하게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는 중국이 지금 마지막 반도체를 수혈받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벌써 우리가 미국에 바짝 붙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 행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사드 열풍처럼 뭔가 한국의 경제 제재를 적극적으로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맥락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 중국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중에서 15% 정도를 중국이 생산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15% 생산된 내용을 더 딥하게 들어가 보면 그중에 9%가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과 SK하이닉스 공장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생산된 것도 실질적으로 까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국을 빼고 중국이 반도체를 만든다든가 한국을 빼고 중국이 반도체가 들어간 다양한 디바이스와 산업을 육성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반도체가 그렇게 분위기가 구조적으로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아까 그러면서 지금 고수들 중에서는 일찍 좀 넣어놓자 언젠가 또 오를 것 같애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넣어놓는 분들도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맥락이 이런 굉장히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흔히 말해서 고부가가치 반도체인 시스템 반도체.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뭔가 큰 성과 못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거기에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시스템 반도체는요. 메몰이랑 완전히 달라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이 얼마나 큰 캡파를 가지느냐는 그냥 TSMC보다 시스템 반도체를 몇 개씩 더 만들어서 시장 점유율을 1%, 1%, 1%, 1%씩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시스템 반도체는 발주자가 발주를 해줘야 만드는 반도체예요. 메모리 반도체로 만들어서 싸놓고 있다가 파낸 게 아니라 발주자가 발주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TSMC가 가지고 있는 발주자가 누굽니까? 애플부터 해서 세 개의 굵직굵직한 발주자가 TSMC 고객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TSMC와 삼성전자의 격차는 그들의 고객의 캡파의 차이에요. 그들 내부의 역량 차이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결국 뭐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두 자릿수씩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그러면 뭔가 애플과 같은 신규 발주자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 생기겠죠. 그 발주자를 한 명씩 한 명씩 꼬셔오면 그때마다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의 점유율이 1%, 1%씩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시장 전문이 5% 상승하고 4% 상승하고 10% 상승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막말로 애플이 이제 TSMC랑 거래 끊고 삼성한테 부탁해볼까? 신 모델은? 아니면 새로운 애플 글라스 요즘 뭐 이런 거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삼성하고 해볼까? 하는 순간 이 격차는 확 줄어드는 거예요. 바로 그 시장의 특성들이 그런 거다라는 것도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가능성도 많은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반도체 플랫폼 2차전지 이 세 개가 증권사에서 많은 탑픽으로 2023년 꼽더라고요. 그러면 교수님의 견해에 따르면 반도체 플랫폼은 좀 괜찮고 2차전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이렇게 말씀 좀 정리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2차전지 때 그 얘기는 안 드렸네요. 제가 한 3주 전에 미국 출장을 갔다 왔었는데요. 워싱턴 DC하고 LA 지역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를 쫙 깔아주려면 그거에 선행해야 될 게 있죠. 바로 전기자동차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돼요. 그런데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큰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집약적으로 어디에만 딱 전기차 인프라인 전기차 충전소 뭐뭐뭐 이거를 단기간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전기자동차 이용자들도 뽑아놨는데 어느 동네에 어느 카운티로 넘어갈 때는 제가 2차는 안 써요 그래요. 왜요? 거긴 전기차 충전소가 아직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진짜 집에서 콘센트 끄집어 나와서 해야 되는데 이거 충전은 하세월 걸리는 거고. 그래서 미국에서 전기차가 여기저기 보급돼서 2차 전지가 여기저기 활용되려면 아직은 좀 호흡을 더 길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아직까지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계속 드라이브를 걸 수도 없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우리가 숨고를 길을 좀 해야 될 산업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가도 보니까 셀하고 소재는 좀 다들 컨센터스가 좀 많이 올랐다. 뭐 그런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이렇게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산업들 2차 전지 반도체 플랫폼 좀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혹시 교수님께서 요즘 좀 관심 갖고 공부하고 있으신 섹터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네. 저는 게임입니다. 대표적으로 불황형 산업이라고 부르죠. 물론 게임 산업도 경기가 아주 컴다운됐었을 때는 오히려 거기도 매출이 똑같이 떨어지긴 해요. 그런데 경기가 어느 정도 침체 국면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 체류하는 시간이 더 길어져요. 집에 있는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구조조정을 당했거나 아니면 구직활동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어디 회사를 급박하게 들어갔는데 아 도저히 여기선 답 안 나온다. 그래서 다시 나와서 뭔가 그 다음을 도모할 때 그때 뭐 우리가 구직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웹서핑도 하고 또 게임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보면 게임에 유저당 체류 시간이 더 길어지거나 신규 고객들이 더 늘어났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특히 게임 산업에는 좋은 호재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많고요. 특히 게임 산업에는 한 가지 더 호재가 더 있는데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통칭하긴 하지만 완벽한 3D 기반으로 뭔가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는 또다시 유저들이 그것도 해봐야지 하는 게임 층에서는 그런 니즈가 있거든요. 그런 새로운 기술 뒷받침 그런 새로운 게임의 화두 그것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제 게임이 한 가지 또 변화되는 기조가 있어요. 예전에는 원래 게임은 철저히 우리들에게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의 비즈니스였어요. 과금 같은 거. 과금이죠. 그래서 좀 뭐 게임 회사는 그것 때문에 현실을 유도한다 해서 욕도 많이 먹었어요. 뭐 그게 뭐 진실이다 아니다 그건 제가 감히 판별할 수는 없는 얘기고. 자 그런데 최근에는 게임이 어떤 형태로 진화가 됐냐면요. 내가 게임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노블록스 같은 경우는 내가 거기 위에서 조그만 게임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오징어 게임이다 해놓고 그거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과금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황형 시국에 내 일자리 찾기가 어렵고 내가 생활비 보기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게임 분야에 능수능란하거나 거기에 애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그것만으로 생활을 하거나 뭔가 내 생활비를 조금 일부라도 충당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그 분야에 더 우리가 몰입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이 하나 더 생긴 거죠. 그거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억대 연봉으로 이렇게 퍼지는. 맞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어머니가 만료했을 때 계속 게임을 했을걸. 그러면 교수님 메타버스 혹시 얘기를 하셔가지고 요 며칠 동안 비트코인이 만 6천에서 2만 물 뚫으면서 올랐죠. 또 되게 화두가 됐잖아요. 혹시 암호화폐 쪽은 견해가 좀 있으신가요 사실 예전 뉴스들 한번 꼭 살펴보십시오.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이 따로 움직인다. 주식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걸 해칭하기 위해 코인 시장이 올라갔다. 이런 뉴스 보도들 많이 또 보셨던 적 있을 거예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해칭수단이 비트코인이다. 이런 시국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그게 상반된 기조나 아니면 이런 흐름들이 목격됐던 시국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것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들여다보면 예전처럼 그게 명명백백하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형국도 많아요. 주식 떨어졌을 때 코인 같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럼 그때는 뭐냐. 코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태동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해결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비상할지 아니면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미 많은 분들에게 신뢰를 잃어서 이제는 역사의 뒷길로 갈지는 아직은 그 누구도 모르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짧은 시계열적인 정보만 가지고 코인은 금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해칭수단이라든가 코인과 주식시장은 반대로 논다든가 그렇게만 바라봤던 많은 투자자들 또는 어떻게 보면 시황을 설명했던 분들이 지금 약간 머쓱해진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코인은 코인이라는 별도의 시장이 있는 것이지 이거를 증시의 대체제라든가 인플레이션의 대체제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이유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게 내가 위험을 분산하는 도구로 코인을 그렇게 사용하려면 그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과 여타 시장,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또는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사람이 동일 인물이어야 성립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주식이 지금 빠질 것 같은데 그럼 코인 사야지. 아니면 내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코인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코인 시장은 99% 개인 시장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절대적인 비중이 기관이죠. 그럼 기관이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을 해칭하겠다, 주식시장을 해칭하겠다라고 해서 코인을 투자를 했어야 그 성립이 되는 건데 주식시장의 메조리티는 기관이자 외인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런 흐름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만 가지고 종합주가 지수라든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칭수단이 가격이 변동된다면 제가 그 말씀을 옳다고 얘기하거나 저도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할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한 시황 분석이 필요한 분야다. 저는 이렇게 봐요. 솔직히. 요즘에 코인판에서는 보니까 기관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물론 이렇게 뉴스가 번복되기는 하지만 증권사 삼성증권이나 비리에스 이런 다 관심을 갖고 있고 부서에도 암호화폐 연구하는 리서치 센터를 두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향후에 기관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사실 한 1년 반 전쯤에는요. 기관들이 굉장히 붐이었어요.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뭐랄까요.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두나무만 보십시오. 대기업에 편재됐어요. 그러면 이쪽 분야에서 몇십 년의 구력을 가지고 있던 수많은 증권사들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두나무가 벌었다는 걸 보고 그 증권사 가만히 있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 전만 하더라도요. 1, 2년 전이 아니라 2,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도 선도적인 몇 개 증권사들 제가 이니셜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h사라든가 또 다른 h사라든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내부에서 hts를 살짝만 투자 종목만 바꾸면 그게 코인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걸 운영해봤고 시스템 서버 인력들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국내 최초로 코인 거래서 한번 해볼까 말까 이런 주판 튕기면서 고민했던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회사들이 그걸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금융당국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부정적인 냄새를 많이 피웠어요. 만약에 증권회사가 그걸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금융당국은 뭐하고 있는 거냐. 증권회사가 이런 걸 할 때 그걸 관리감독하고 시스템을 내재화할 수 있는 법책의 제도적인 시스템 왜 없냐. 이런 소리를 빨리 듣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증권사들에게 무언의 압박 아닌 압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할 거면 우리 금감원 조사 각오해라. 그러다 보니 옆에 코인 시장이 하루에 진짜 몇 십억이 뭐예요. 하여튼 그 돈 벌고 있는 과정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증권 바뀌고 나서 코인 시장을 제도화하겠다. 대선 공약에 코인 시장 법자화해서 어떻게든 토인 시장 진흥도 하겠다. 이런 문구들이 있는 걸 보고 이제는 그럼 우리도 한번 들어가보자 해서 부서 단위로 만들거나 실제 그거와 관련된 상품이나 이런 걸 기획했던 회사들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어떻게 됐느냐. 약간 뒤로 다시 빠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 코인을 부정적으로 보시는구나. 그건 또 아니에요. 이번에 미국 출장 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첫 출장지는 DC가 아니라 LA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LA에서 일부러 가장 많은 미팅을 잡았던 곳이 바로 버클리 스탠퍼드 출신의 엔지니어들이에요. 그들에게도 물어봤어요. 너희 학교 출신 중에 지금 공대 나온 친구들 중에 코인 쪽으로 많이 가니? 그랬더니 취금도 많이 간대요. 자 무슨 얘기냐. 코인은요. 실물 부분의 어떤 천연 자원도 아니에요. 완벽한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술이라는 건 그 기술을 계속 애정을 가지고 발달시키는 사람이 그걸 얼마나 고도화시키고 그걸 얼마나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런칭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술의 쓰임이 얼마든지 달라져요. 그런데 분명 지금도 전 세계 탑티어의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내가 블록체인 또는 코인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뭔가 새로운 BM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뛰어들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누구로 할까요? 스티브 잡스라고 해야 될까요? 일론 머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성과를 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어버리면 코인은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붕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또 그냥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들을 하는 사람들만 더 많이 생긴다면 이거 완전히 바닥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코인은 그래서 미래가 정해진 게 아니라 거기에 공급자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도덕성과 열정과 해안 이런 게 코인의 미래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비트코인 오른다고 해서 불타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고 신중할 필요는 있겠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 견해입니다. 저는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같은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개발자도 누군지 모르고 개발자가 업데이트도 안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윈도우 95 만들어놓고 누가 갔는데 그걸 98이나 XP나 비슷하나 이런 걸로 개발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내노란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이더리움 1.0 만들었는데 이거 1.0 만들고 났더니 우리가 생각한 거는 놓친 부분이 있네 확인돼서 2.0도 만들고 또 3.0도 만들겠죠. 그러면 저는 어떤 시스템 어떤 기술이 더 세상을 크게 좌지우지할까 했었을 때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같은 이더리움이 아니라 그런 유해 개발자들이 지금 들러붙어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기술 그런 생태계 거기에 저는 더 관심을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코인을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담으시는 분들이 5% 미만 이렇게 좀 담고 기관들도 피델리티 같은데도 5% 미만 이렇게 막 닫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소액 정도는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건 괜찮을까요? 저도 코인 투자를 합니다. 그럼요. 저도 많은 분들에게 코인을 여러 가지 내용 보시면 저희 같은 유튜브 강간이 출연하는 사람들은 다 스토리가 남잖아요. 그래서 말 한 말씀 드릴 때도 되게 조심스럽고 한데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아까 드렸던 말씀에서 계속 맥을 같이 해요.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주식 시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인플레 해칭이다 저는 그런 것들은 사실 제 입장에선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여러 가지 코인 시장에 리스크가 있을 때 또 상당 부분은 미리 빼놨다고 말씀도 드렸고 하지만 또 이렇게 기대감도 일부 있는 건 있어서 저도 소액이지만 분명 아직 하고 있습니다. 코인은 코인판을 중심으로만 보고 그리고 교수님의 관점은 기술적인 관점을 조금 더 더해서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같은 이렇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기술을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저는 그런 걸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동산으로 넘어가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대거 쏟아졌는데요. 요즘 보실 때 이 완화책이 조금 효과를 내고 있는 건가 그래서 집값 상승을 좀 막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게 다시 진짜 더 떨어지는 건가 아니면 또 상승으로 다시 반전하는 건가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상승 반전은 아닌 것 같고요. 요즘 부동산 시세가 너무 급락했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빨리 급락할 거를 정말 진단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고요. 저도 작년 한 해 제 투자 또는 제 관점에 반성분 같은 걸 쓰게 되잖아요. 그럴 때 가장 크게 오판한 게 부동산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저희들이 한 20년 가지고 있는 통계에서는 이렇게 단기간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한국은행도 이렇게 7, 8번 동시에 한 번도 안 쉬고 금리를 올려본 그런 히스토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제 쪽에 종사하는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과거의 전례로 봤을 때 부동산은 금리에는 크게 영향을 안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영끌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포지션을 잡고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고 저도 뉴스에서 봤지만 세상에 음마아파트 27억짜리 사는데 대출을 24억인가를 받는 이건 무슨 야수의 심장도 이런 야수의 심장들이 있는지 몰랐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 주변에서도 또 많은 실제 부동산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소통을 좀 하는데요. 보니까 시장이 완벽하게 좀 지켜보자. 더 이상 들어갈 땐 아니다라는 컨센서스가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대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을 노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영끌로 특히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한 달 이자가 400만 원이 넘어서 이제 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라는 분도 계시고 200만 원대는 제가 견뎠는데요. 이제 300이 넘어가요라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는 이제 정말 시안부 인생 같은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국가에서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 채무불리행으로 신용불량자라든가 경매로 자기 물건이 넘어가는 걸 놔둬야 되느냐.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뭘 했다. 일단 부동산을 사는 또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풀어줄 테니 풀어줄 테니 방금 영끌로 물건 사신 분들 중에서 이 물건 수용해서 내가 대신 사줄게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만들어서 빨리 팔 사람은 빨리 팔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주는 정책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부동산을 반전을 도모한 게 아니라 너무 금매물이 나오는데 이것도 안 받아주고 있거든요.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못 받아주는 거죠. 규제받고 있어서 그것까지 살면 중과세 되는데 아니면 내가 대출을 못 받아서 그거는 내가 살 수 있는 현금이 없어요 했는데 대출해줄게. 이제 면제해줄게. 규제로 풀어줄게. 그러니 이 물건 살 사람은 좀 사줘. 이게 정부 정책의 가장 큰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거래량은 조금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가격은 근데 오르지는 않았고. 네. 특히 송파나 잠실 쪽은 좀 먼저 떨어진 곳 중에 하나거든요. 대치, 압구정, 서초 이쪽은 좀 늦게 떨어졌고요. 거기는 떨어졌기도 했지만 또 시세 또 보면 어떤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는 아니면 고급 빌라는 올랐어요. 거긴 뭐 딴 나라 얘기고. 근데 이제 송파 쪽에 있는 잠실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먼저 움직였는데 거기 대규모 단지 최근에 분양됐었잖아요. 그때 이제 피박 확 올라갔던 게 이제 좀 내려왔었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금 규제들 좀 풀리고 나서 다시 거래량도 좀 늘고 하락폭이 좀 잦아들고 어떤 것도 다시 조금 올라간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런 건 분명 이 정책이 아주 국한된 지역에서는 그래도 급한 불 끌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전국 단위로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럼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시나리오를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이거는 사실 모든 부동산 관련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부동산에서 상승 흐름으로 모멘텀이 바뀌는 가장 큰 시그널은 거래량이 다시 늘었을 때예요. 거래량이 느는 시국에 이제 뭔가 변화 좀 일어나는데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매에서 낙찰률도 변화됐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이 두 가지에서 이렇다 할 뚜렷한 시그널은 지금 받지 못하고 있고요.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는 이제 꺾였고 지금 올린 것을 유지하겠다. 이런 기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준금리는 올렸지만 시중에 우리가 대출금리로 적용받는 금리는 일부 시중은행들이 낮췄거든요. 오히려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그 이유는 정부에서 좀 압박을 가했겠죠. 너무 대출금리 올려서 문제 생기도록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런 기조들 때문에 금리 부담이 좀 낮아지면 조금 더 매매량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 서울은 웬만큼 이제 부모의 힘이나 이런 게 없으면 자력으로 서울에 웬만한 데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파트가 10억이면 말이 10억이지 이게 엄청난 금액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기성세대 분들이 요즘 젊은이들 그냥 회사 생활 열심히 안 하고 투자에만 관심 있다 이렇게 편안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예전에 우리 저기 재형저축이라고 있었어요. 제 선배들 저도 아니고 그때는 은행이자율이 거의 30% 육박했어요. 그래서 진짜 한 10년도 아니고 몇 년 좀 돈 모으면 일산이나 분당에 아파서 살 수 있었어요. 그게 옛날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시절을 가지고 지금을 설명하면 안 되죠. 지금은 평생 모아도 어떤 동네는 집을 못 사요. 이게 지금 큰 문제고요. 그렇다면 교수님 교수님 말처럼 특정 동네에 계속 올라가도록 그럼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좀 또 굉장히 복잡한 윤리적인 판단이 또 들어가고 또 국가적인 또 상황에 대한 판단도 들어가요.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큰 축으로 두 개를 보면 한 축은 부동산은 공공재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개인의 사유재산으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네가 일순간 가지는 사용권만 있는 거야. 뭐만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땅이 되게 작죠. 홍콩, 싱가폴, 도시국가형들. 이런 곳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처음에 그 땅을 가진 사람이 계속 그걸로 프리미엄을 누린다? 절대 온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공공주택 비중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소유를 하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하는 개념이 더 많은 거죠. 그런데 반대쪽 대척점에는 호주, 캐나다, 미국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 땅이 워낙 크죠. 그 땅이 큰 그 땅덩어리를 잘 개발만 하면 국가가 계속 번영하고 발달해요. 그럼 그 땅을 제일 쉽게 개발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게 네 땅이야.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아싸죠. 지하를 파서 지하자원을 개발하든 건물을 올리든 그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국토의 일부가 가장 극단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여서 국가도 부유해지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땅이 넓은 국가들이나 땅을 빨리 디벨롭시켜야 될 임무가 있는 국가들은 이렇게 철저히 사유재산으로 100% 개런티를 하고 도와줬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 초창기 해방 이유는 땅, 사람 말고는 없죠. 농사를 짓든 뭘 하든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고 해야 하다못해 텃밭이라도 갈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이렇게 사유재산으로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했었는데 세상이 조금씩 흘러가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동네가 한정돼 있는 거예요. 서울에 한 천만 전 안 되고 경인 지역 다 합쳐서 천오백만 2천오백만 명이 여기만 살아요. 5천만 명 중에서. 그러니 이제 사회가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 몰려 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들이 생겨났고 그러고 봤더니 이제 초창기 어떤 이유로 운 좋게 또는 초창기에 노력해서 그 땅을 매입한 사람이 너무 큰 프리미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와서 야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 그거 구규할래. 일 내놔. 하면. 없죠. 그런 사람. 만도 안 되죠. 네. 그럼 또 그런 국민들이 또 반기 들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 맥락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에서 특정 지역에 특정 프리미엄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권한을 이제 와서 축소한다. 이것도 좀 쉽지 않은 일이고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그 자산이 가진 특수성이 굉장히 큰 거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땅 이런 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좀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긴 한데 그 지극히 좀 평범하신 부부가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타이밍에서 좀 어떻게 하면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 저는 이것도 제 지론인데요. 그동안 제가 부동산으로 돈 버셨던 분들을 보면 뭐 아주 돈이 여유가 생겨서 두 채 세 채씩 가져서 그걸로 돈 번 분들 빼고요. 그냥 어렵게 집 한 채 만들어서 돈 번 분들 보면 일단 사용 가치가 나에게 충분한 집이 있는 것이라면 그걸 사셔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오를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판매 매각했던 분들이 다 돈을 벌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두 부부가 지금 집을 살 때 그 집을 투자의 관점으로만 사신다고 하면 낭패보기가 십상해요. 투자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두 부부는 지금 직장이나 애들 학교 때문에 A지역에 사는데 우리가 이 지역에서는 집을 살 게 없어. 그러니 저 교회 지역에 B지역에 집을 사자라고 하면 이 과정에서 낭패를 볼 때가 많아요. 첫째 내가 살 집이 아니면 투자할 때 놓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은 얼마나 가깝나요. 그러면 그 아파트 10층 올라가서 그럼 그 중개인 아저씨나 거기 원래 집주인이나 아니면 건설회사가 바로 저기 보이시죠. 저기야 지하철이에요. 근방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살 집이 아니면 아 하고 사요. 그런데 내가 살 집이면 그렇게 안 사죠. 제일 중요한 아침 출퇴근 시간이나 등하굣길 시간에 마을버스가 거기까지 얼마나 자주 배차가 있는지. 그거 없으면 저기까지 걸어가면 30분인데 그거 감내하고 누가 투자하는 사람, 여기 집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마을버스 얼마나 자주 있는지, 있긴 있는 건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근처 학교는 어디 있어요? 근처 학교 어디 어디 있어요? 대충 집어줘요. 그런데 내가 살 집은 그 학교까지 가는 거리에 횡단보도 몇 개 있는지, 우리 애가 횡단보도 몇 개 건너가는지까지 다 따져봐요. 자, 바로 내가 직접 살 집과 내가 안 사고 사놓기만 할 집은 이렇게 우리가 체크리스트가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낭패를 보기가 쉬워요. 거기에 진짜 실거주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기 아파트를 들어가면 안 돼. 여기는 교통이 불편해. 뭐가 불편해. 뭐가 안 돼. 이게 질비한지도 모르고 사거든요. 그런 걸 잘못 사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두 부부가 뭔가 아파트를 살 때는 진짜 내가 살 집을 사신 다음에 버티시거나 아니면 진짜 내가 들어가서 살 만큼 면밀히 따져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냥 우리 두 사람의 돈으로 지금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서울 외곽의 어디 어디 지역이래. 그럼 거기서 괜찮은 아파트는 뭘까? 이 관점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첫 집 마련에 또 큰 돈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구매를 하는 게 부를 증대시킬 수 있는 부동산을 잘 고를 수 있는 법이네요.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주식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요. 만약에 지금 현 시점에서 한 1억 정도 여윳돈이 있다고 하면 오늘 국민주들도 언급해 주시고 게임주도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1억 원을 어떻게 운용을 하시겠어요? 저는 일단 1억 원 있으면 배당을 많이 주는 은행주 중에 한 몇 개를 한 30% 정도 놔두고요. 배당주를 좋아하세요? 아닙니다. 은행주는 몇 년 동안 한 번 저도 잘못 투자했다가 이게 완전 현금이더라고요. 오르지도 않고. 간간히 배당 조금 줘서 인플레이션 없을 때는 그나마 지금 손익은 넘겼는데 너무 무거워요. 하지만 지금같이 불황형이라고 봤을 때는 이런 배당 많이 주는 대표적으로 은행주와 같은 그런 주식들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한 30%에서 또 한 20% 정도는 현금을 둘 겁니다. 갑자기 러시아가 누가 버튼을 누른다든가 아니면 확장이 된다든가 아니면 요즘은 또 이상기후현상이 또 너무 많아요.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또 주가 더 빠지잖아요. 그때 물 탈 수 있는 돈이 또 있어야겠죠. 그 정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저는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 당연히 말씀드리지 저는 안 하는데 투자 그렇게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라든가 이미 너무 많은 저평가가 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또 넣어놓고 그리고 또 돈이 더 싸졌다 그리고 나도 공돈이 더 생겼다 하면 또 분할 매수로 조금씩 더 사두고 또 팔 때도 항상 분할로 파셔야 돼요.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앞에 서두서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었어요. 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주기로 한 회사에서 유튜브 홍보 꼭 하고 오라고 강요했는데 여의도 멘션이라는 유튜브 채널 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의도가 가장 정보가 빠른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국회도 있고 금융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빠른 정보들을 이게 찌라신지 진짜 정보인지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전달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봤습니다. 언제 기회되면 놀러 오세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거 꼭 하고 가라고. 교수님 그리고 또 저술을 많이 하셨잖아요. 대표적으로 책 한두 권만 좀 알려주세요. 책은 저는 그냥 교양책 많이 써요. 주식에 도움되는 책이나 아니면 요즘 세태 정치 외교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교양도서. 저는 중고등학교 교과서 집필에 옛날에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견직장에 kdi 다닐 때. 경제책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역사 문학 미술 음악 속에 숨겨진 경제원리를 다루는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라든가 그리고 내 심리가 내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이런 책들 이런 거 냈는데 하여튼 그거보다도 유튜브 관련한 회사가 꼭 자기들 홍보하고 와야 된다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정우 교수님을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이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